부산 국제 영화제에 대한 소식 한 달을 넘어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영화축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칸 국제 영화제 초청으로 허남식 부산시장이 프랑스 칸을 방문해서 두 영화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정도로 이제 세계적인 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산 국제 영화제가 17회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올해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이번 칸 영화제와의 협약으로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배우들이 대거 부산 국제 영화제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SNS를 통해서 이번 영화제에 자원봉사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국제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받고 있는데요. 지원 접수기간은 6월 5일 화요일 자정까지입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6월 20일이고요. 면접은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해서 7월 1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지원이나 합격자 발표 등 모든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많이 지원하셔서 세계적인 영화제를 직접 체험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화제 포스터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포스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강렬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번 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홍 푸르메라는 작가의 빛이 열렬을 원화로 최순대 영화제 미술감독이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이 수묵과 또 여백의 강렬한 대비로 영화의 전당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는 영화제 열정과 에너지를 한국적 시각과 감성으로 담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SNS로 서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역대 포스터를 또 재미있게 분석한 글이 있는데요. 우리 부산시 공식 블로그 아래 주소로 들어오시면 또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공직박람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나 취업준비생분들 중에서 공무원이 꾸민 분들 많으시죠?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직박람회가 열립니다. 6월 1일 오늘부터 2일 내일까지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합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개최한 공직박람회에서는 방문객의 3분의 1이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공직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람회에는 모두 14개 기관이 참여해서 기관 소개 또 채용 안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세 가지 섹션별로 부스가 마련되는데요. 공직에 대한 이해, 공직 채용 안내, 또 맞춤형 채용 서비스 이 세 가지 부스에서 각각 공무원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정부의 고절자 채용 확대 정책에 따라서 고교생 대상 공직 채용 관련 내용과 구급 공채 시험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정보를 자세히 전달한다고 하니까 공직을 꿈꾸는 우리 청소년들과 취업준비생 여러분 오늘과 내일 부산시청으로 꼭 오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SNS 시장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